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쉽고 재미있는 손요일을 알려드릴게요. 제목은 주먹, 가위, 보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주먹, 가위, 보오, 주먹, 가위, 보오,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토끼, 토끼, 주먹, 가위, 보오, 주먹, 가위, 보오,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꼬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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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가위, 보오, 주먹, 가위, 보오,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주먹, 달팽이, 달팽이 즐겁게 따라해보셨나요? 이렇게 손으로 동물이 만들어지는 손요일입니다. 주먹, 가위, 보록, 다양한 동물을 만들어보며 창의성을 길러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